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2024년 3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자동차 늦게 사라 늦게 사면 개꿀이다. 어차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붕괴한다. 왜 그런지 보시죠. 자 이건 날씨 먼저 잠깐 하죠. 오늘 첫 번째 영상이니까 일단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낮 기온 최고 17, 18도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으니까 야외활동하기 좋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은 분들은 나가시고 다만 이제 저녁 정도가 되면 혹시 비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 저녁 오후 넘어가면 조금 흐릴 수도 있다. 그리고 내일은 비 예보가 잠깐 있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내일 야외활동 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우산 챙기시고 그 다음 웬만하면 오늘 야외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바람도 별로 없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날씨가 될 것 같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가까운 시점에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운전면허 학원에 학생들이 없다. 연간 수강생이 거의 20% 줄었다. 이게 팬데믹 때문만은 아니고 원래 줄고 있었는데 쾅 더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강사도 구조조정하고 있고 전국의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몇 개냐. 2005년에 540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딱 5년 지났는데 460개. 거의 한 80개 이상이 줄었죠. 그 다음에 2015년에 418개. 거의 50개. 거의 뭐 폭감 수준으로 계속 감소하네요. 2020년에 380개. 2023년 지금 350개 거의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과 2005년에 540개였던 운전면허 학원이 작년에 350개예요. 거의 190개, 180개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전체 숫자로 보면 거의 30% 가까이가 사라진 거예요. 30% 이상이죠. 20몇 년 만에. 자, 왜 이럴까? 그만큼 사람이 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은 자동차 산업이 한 5년 전에 최고 정점을 찍었던 이유는 누적된 사람들이 많고 문제는 이게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한쪽에서는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우리가 수축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수축하고 있어요. 다만 그 수축을 먼저 경험하는 것들이 있고 나중에 경험하는 것들이 있겠죠. 사람들은 지금 수축을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냉정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폐업하고 있죠. 수많은 상가들 줄어들고 있죠. 그런 것이 다 수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수축이 가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국가를 잘못 경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그 수축의 속도가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이렇게 감을 곤두세우면 체감이 될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문제예요.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이게 체감이 안 돼요. 우리 이전에 가장 빠르게 체감이 됐던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은 그게 무서워서 구조를 대개혁하는 노력을 해버린 거고 우리는 수축을 모른 척하고 있는 거고 지금의 이 팽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미 한쪽에서는 무너지고 있고 한쪽 기둥이 무너지고 있어요. 건물을 바치는 네 개의 다리 중에서 한 다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건물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 것을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노력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쪽이 완전 붕괴하고 난 다음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한쪽으로 쾅 쏠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의 버블과 자본팽창, 기득권의 유지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뭐한다? 정작 구조개혁, 대개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축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는 거죠. 단순히 운전면허 학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들여다보는 모든 것들이 수축하고 있잖아요. 불과 2005년에 540개에서 2023년에 350개가 됐으면 거기에서 나갈이 된 수많은 강사들은 그래서 아마 강사 일을 하시다가 운전면허 강사 하시다가 그만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나마 일부는 유튜브 같은 것들을 개설해서 돈을 벌고 하지만 대부분은 뭐 그것도 운전면허 배출 현황 2021년에 107만 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2022년에 96만 건 2023년에 88만 건 팬데믹으로 잠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줄여드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이건 국가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운전면허 음주운전을 왜 해도 되는지 아시죠? 음주운전은 한국에서는 해도 돼요.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은 아니지만 제대로 처벌도 안 해요. 우리가 선진국을 보면 알잖아요. 음주운전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내고 일반적으로 사고 났다 하면 그냥 사망사고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신없는 사람이 그냥 녹색불도 구분 못하고 횡단보도 지나는 사람 쳐버리는 그런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사망사고가 많고 음주운전은 그냥 하면 안 돼요. 외국에서는 그냥 바로 면허 뭐 취소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처벌이 강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너무 많죠. 심지어 음주운전을 지금도 해도 처벌 별로 안 돼요. 실형을 살고 감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적죠.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몇 년 뒤가 되면 다시 면허를 따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기업 시발 새끼들을 위한 거야.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자동차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국가라는 새끼들이 시발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같은 걸 처벌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차 팔아야 되니까 시발 새끼들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운전을 제대로 처벌 안 하잖아. 자 처벌을 제대로 안 한다. 이 꼴 뭐다?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음주운전자를 너무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국가가 그걸 방치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다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들여다보면 진실을 할 수 있어요. 왜 도로에 병신 같은 새끼들이 존나 많을까 운전을. 마찬가지죠. 왜? 운전면허를 우리가 한때 굉장히 남발했죠. 지금 조금 더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왜? 차를 팔아야 되니까. 이제 차의 수요 감소가 뻔한 상태에서 차를 팔아야 되니까 오히려 면허를 남발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분들도 다 차 끌고 나오죠. 차 팔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건 성공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에 두 대 이상도 많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최대 팽창으로까지 차를 판 거야. 차를 팔고 우리는 2016년 7년 전후가 최고 정점이었어요. 차의 15년 그때가 차의 판매량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빠르게 수축하는 거죠. 수입차도 지금 최대 팽창이에요. 일본과 비교하면 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앞으로 한 10년 지나는 과정에서 수입차 시장이 거의 절반으로 쪼그라들 거예요. 거기에서 수많은 딜러들 나갈이 되겠죠. 수입차 정비 하시는 분들 나갈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산차도 굉장히 빠르게 수축할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 자체가 줄어드는데 뭘 따겠습니까. 그리고 운전 자체도 아직 스트레스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일본 사례로 이건 도요다의 일본 내의 판매 실적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저기 제일 왼쪽에 승용차와 RV 두 개를 합친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일반 내수시장의 소비자들 대상이니까 일본에서 도요다가 내수시장에 200만대 이상을 파는 게 딱 두 개에 있어요. 1990년 1991년 그게 뭐겠어요. 바로 버블의 최고 정전기죠. 91년은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버블이 취해 있던 그 시기죠. 그때 도요다가 연단위로 승용차와 RV를 200만대 이상 팔았던 딱 딱 유일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200만대 이상이 판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본의 극한 팽창이 일어나기 직전에 불과 1976년에 승용차와 RV 판매량이 92만대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딱 10년이 지나니까 86년에 140만대 그리고 86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90년 4년 만에 200만대 자본 팽창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 자본 팽창이 일어나고 이게 서로가 서로의 자본을 불리는 성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영업하고 있는데 나도 대출받아 집을 사고 대출받아 집을 사니까 부동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그 부동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니까 그 사람들도 대출받아서 차를 사고 그 대출받아서 차를 사니까 그 대출 자동차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또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그 다음 열심히 비싼 것들도 많이 사먹고 그 앞에서 장사가 잘 돼서 집을 사고 대출받아 집을 사고 자동차를 샀던 사람도 장사가 잘 되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로가 서로가 맞물려서 자본 팽창기에는 서로의 자본을 팽창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의 노동의 가치나 그 사람의 자본의 실질 가치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건 우리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서로가 서로를 물고 서로가 팽창되어 있어 나도 팽창되어 있고 쟤도 팽창되어 있고 서로가 맞물려 있고 쟤가 내한테 돈 많이 쓰고 나도 쟤한테 돈 많이 쓰고 왜 서로가 부자가 된 걸로 착각하거든 한국인들이 지금 문제가 서로가 부자가 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나마 여기에서 이성적인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 원화에 서로가 서로를 맞물리고 있는 이 팽창은 붕괴를 해요 무조건 붕괴를 해요 이건 유지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이걸 만약에 5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 나가면 그건 사실 노벨 경제학상을 타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이정표가 된 거야 국가가 그냥 서로가 서로를 대출 증가시키면서 팽창시키기만 해도 저렇게 계속 지속할 수 있고 자본이 넘치고 사람들이 돈이 넘치는 세상이 되는구나 가능하구나 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보여준 거야 그럼 어마어마하죠 국가 모두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지구의 국가들이 모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후진국들이 개꿀 빨고 사는 거야 저기 아프리카 후진국에서 나무 막대기 하나에 이거 10만원에 사줘 그러면 개가 누가 그걸 10만원에 사 10만원에 산 사람들이 그거 다시 나는 흙이고 5만원에 팔게 한줌 지구 흙 팔고 서로 이렇게 거래 많이 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만 거래해도 그게 하루에 뭐 수백억씩 거래가 가능하지 나무 하나 이거 1억에 네가 살래 그래 콜 내가 살게 대출 나한테 대출 써주고 나도 너 거 사줄게 콜 그리고 거래하기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실제 가치가 있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꼴이 그거라니까 부동산 대출 자동차 혹은 서로 사람들이 다 대출 가계 대출 일으키고 이 대출로 서로가 서로를 막 맞물리고 돌아가고 있는 그 구조야 병신같은 구조야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대출은 계속 증가해요 국가가 진짜 방향을 반대로 틀지 않는 이상 계속 증가하고 그렇게 가다가 망해버린 게 남미 아 남유럽이고 남미 같은 나라들이죠 그걸 스스로 정말 무섭게 멈춘 나라가 일본이고 그 일본의 가장 극한의 시기를 보라는 거예요 76년에 차가 92만 대 팔리는 승용차 rb가 92만 대 팔리는 일본에서 불과 13년 만에 1990년 되니까 차가 2만 대가 팔려버려 배 이상이 팔려버려요 차가 도요다이 자동차 차가 배 이상이 팔려요 불과 14년 만에 저 정도로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돈이 돈을 물고 서로 사회가 팽창하는 거야 그 극한의 시기를 일본이 80년대 지난 거죠 하지만 그게 지속 가능해요 우리가 자꾸 얘기 물어야 되는 건 지속 가능성이에요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붕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붕괴가 얼마나 빠르냐 1991년 딱 두 해 승용차 rb 200만 대 딱 팔고 92년부터 시작해서 줄어드는 거 봐보십시오 190만 대 170만 대 170만 대 170만 대 180만 대 170만 대 150만 대 140만 대 150만 대 그리고 쭉 내려가면 바로 2010년 2010년 전후만 돼도 100만 대 까지 빠져버려요 1991년에 200만 대를 팔았는데 2011년에 딱 20년 정도 지나니까 100만 대가 되어버려요 절반으로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76년부터 90년까지 14년 만에 두 배 이상을 팔다가 다시 20년이 지나버리니까 절반으로 판매량이 감소해버립니다 극한의 자본팽창은 어느정도 빠르게 수축을 시키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마주할 길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판매해서 내수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해서 국산차 특정 브랜드가 최고 정점을 찍은게 5년 정도가 됐어요 자 우리는 이미 어디를 가고 있다 일본 도요다의 사례로 보면 대략 1996년 1998년 그 정도를 지나고 있어요 이미 고점 찍고 우리는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가 내려가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정부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음주운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운전면헌 난발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쉽게 차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거예요 당연히 그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술산업도 맞물려 있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자동차 산업이나 술산업이나 그걸 일부 포기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음주운전은 과하게 처벌하고 음주자 음주로 인해서 심심 이학상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법조계에서 판사도 심심 이학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감형해주죠 왜 그래요 그게 다 술산업을 위해서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병신 같은 나라예요 우리가 이런데 목소리 내고 계속 생각을 깨우치고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국가는 돈을 위해서 자본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병신같이 가는 거예요 3만 불 이상 나라에서 우리만큼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이 약한 나라가 없어요 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저 병신같은 나라죠 부끄럽지만 자 이게 일본에서 도요다에 대한 자동차 판매 변화예요 고점 찍고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하죠 음 우리가 1990년 중반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그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계속 가요 왜 우리는 일본보다 꼭지점이 더 물려있거든 일본만 하더라도 전세계에서 경제구조로 보면 가장 압축되어 있다가 팽창해버리고 최고로 고점을 찍고 내려간 나라예요 일본만큼 빨랐던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구의 국가들이 일본을 보면서 망한다고 생각을 했죠 고점 찍고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이 고점을 빨리 터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스스로 그걸 터뜨리고 구조를 바꾼 거예요 다만 그 바꾸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의 시간을 지난 거죠 그게 진짜 일본이라는 국가가 대단하구나 저 밑바닥에 근저에 있는 저 뭔가 알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걸까 모르죠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그 뭔가가 모여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지금 극한의 자본팽창을 계속 원하고 국가도 원하고 기득권들도 원하고 권력자도 원하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붕괴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의 절대적인 가치 그 붕괴에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권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많이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달러를 보유하는 것도 괜찮고 거기에서 지수추중이 테프 같은 것들 사실은 잠깐 얘기하면 바쿠드 같은 사람들 있죠 그 비트코인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뭐 랩롤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죠 그 사람 그 지갑에 그러니까 코인 지갑에 얼마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방송에서는 되게 돈 많이 잃고 코인 많이 날리고 그런 모습들을 주로 보여주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큰 손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자본은 굉장히 녹아내리고 붕괴를 할 건데 하지만 그 사람들의 가치는 뭐 코인의 가치는 세계 시장에서 본다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거죠 다만 그걸 실제 현실에서 쓰는 것은 쉽게 가능한지는 모르죠 여기에서 이게 왼쪽은 전체 국민이고 오른쪽은 출생한 숫자예요 우리가 보통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에 나오고 첫차를 경험한다라고 할 때 1960년대 태어나던 이들이 어때요 백만이에요 백만 그리고 그 백만이 무려 10년 넘게 태어납니다 90만 잠깐 있지만 백만 백만 저 60년대 70년대까지 그들이 언제예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우리가 아직 체력이 안 되는데 그들이 사회로 나오고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증가하죠 그 수요들이 이제 티코 같은 것들 싸고 저렴한 경차들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후반 그때 티코 같은 것들 작은 경차들 아직 돈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드 합리적인 프라이드 같은 것들 어마어마하게 팔리죠 그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80년대생들 만 되더라도 저기 출생활 속자가 80만 60만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자 100만대와는 다르죠 80만 60만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그랜저가 죽지 않고 많이 팔리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원래 같으면 국가의 흐름상으로 보면 우리는 그랜저가 이미 판매량에 꼬라박았어야 돼요 대부분의 흐름에서 대형 세단은 지금 꼬라박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SUV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게 전세계의 그냥 지구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랜저가 다시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자본의 극한 팽창에 압축되어 있는 상태 팽창에서 누구의 자본이 최고 고점을 찍어버렸습니까 5,8,6의 자본이 최고 고점을 찍어버렸습니까 5,8,6이 누구예요 60년대생 70년대생 개들이에요 개들이 숫자가 많은 데다가 자본이 부동산까지 들어가 있는 그 자본이 최고 팽창을 가까운 시점에 찍어버렸어요 찍어버리니까 개들이 어떻게 된다 돈이 넘치는 거예요 돈이 넘치는 그 과정에서 개들이 다시 사회에서 성공의 이정표처럼 보여지는 그랜저나 대형세단들을 질러버리는 그 현상이 지금 전 지구와는 반대로 우리는 대형세단이 다시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 그랜저의 판매량이 이제 사실상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현대는 소나타보다는 그랜저 쪽으로 소비자들이 가는 노력을 한 것 같고 보기에는 그래서 그랜저가 최고 고점을 찍었지만 이건 이제 안민국의 자동차 산업으로 본다면 마지막 대형세단이 많이 팔리는 시점일 거예요 우리는 원래 같으면 이미 대형세단이 죽었어야 돼요 세단 시장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 압축팽창에서 젊은 애들은 살 돈이 없고 반면에 70대 70년생 60년생들 그들이 586 전후에서 지금 부동산 팽창으로 최고 팽창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역사상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나오지 않는 대형세단을 다시 막 질러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조차도 대형세단이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치르죠 반대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지나는 과정에서 이 대형세단 시장이 완전 붕괴를 해요 거의 붕괴 가깝게 무너질 거예요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그 촉을 세우고 계속 봐보십시오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그랜저 판매량이 꺾이기 시작하고 붕괴를 할 거예요 그럼 그랜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파생형이라고 보여지는 G80 같은 형태 결국은 대형세단 시장에서 고급 그 다음에 일반 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저와 G80의 시장이 판매량이 완전 극감하기 시작하고 붕괴하고 와 이거 이제 그랜저가 안 팔려요 G80이 안 팔려요 라는 게 기사화가 되는 그 시점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고 세계와 똑같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까우면 한 3년 내로 시작이 될 것 같고 물론 1, 2년 내로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 우리가 빠르게 붕괴할까 그건 모르겠고 빠르면 한 3에서 5년 사이 늦어도 7, 8년 뒤면 우리는 이제 저 586들이 이제 완전 뒤로 물러나면서 걔들은 운전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60대 중후반이 되면 지금 지구적 뭐 일본은 가장 대표적이고 다른 국가들로 보면 운전을 적극적으로 제한을 해요 그들이 안전에 대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상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검증이 된 거고 노인이 많은 나라에서 일본에서 너무나 잘 검증이 된 상태라서 우리도 이제 70대 넘어가면 굉장히 까다롭게 운전면허를 제한하고 반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는 차를 팔고 싶지만 정책적으로 제한을 해야 돼요 물론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죠 소수를 하고 있어요 소수 영역에서 그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노인 인구 29%까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국은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 자동차의 주소비예요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대 30대가 주력 자동차 소비 세력이었는데 10 몇 년 초반 정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가까운 시점에 어떻게 됐냐 50대 전후가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손들이에요 그리고 50대들이 작은 차들 SUV 작은 거 그런 거 안 타잖아요 걔들이 대형 세단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대형 세단의 수요가 폭발하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마지막 압축 팽창 전 지구의 어떤 나라에서도 일본에서 잠깐 보였고 어떤 나라에서도 보여지지 않은 마지막 팽창에서의 나오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그랜저와치 80의 판매량이 너무 안 팔린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 그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수축으로 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빠르면 3,5년 뭐 그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3,5년 정도 만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 이제 586들 60년대 70년대 생들은 이제 한 5년 10년 지나면 운전면허를 적극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대상이 돼요 즉 저들이 자동차를 못 사요 하지만 지금 젊은 애들은 80년대 90년대 생들은 사실은 돈이 없죠 얘들은 거의 빚에 눌려 있어요 지금 최고 팽창기에 부동산까지 사버렸기 때문에 거의 노예가 됐죠 근데 얘들이 지금도 빡빡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대리운전하고 배달하고 이지랄하면서 살아가는 이 80년대 90년대 생들이 뒤지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앞으로 우리가 준조세 증가가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소득은 별로 안 오르는데 이미 대출을 다 땡겨서 집값 오른걸로 정신승리하고 그나마 밤에 대리운전 배달을 하면서 버티고 우리 집도 또 2배 3배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들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남은 준조세 증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서 우리가 준조세 증가해버리면 얘들은 바로 압축기에 눌려버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어디에 빠지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최대치까지 가장이 돌아가면서 굴려서 지금 겨우 대출 집 그거 대출 사서 집값 그거 평가해 오른 거 가지고 정신승리하면서 우리가 부자됐다 역시 우리가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다 바로 이제 준조세 증가해버리면 얘들은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엄청나게 파산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현상이 80년대 90년대 생들이 나올 거예요 숫자도 적은 데다가 그나마 기존의 100만에서 이제 70만 80만 대까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얘들은 이미 다 끌어은 거예요 미래를 지금도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얘들은 미래의 자동차의 신규 소유자하고 나온기가 힘들어요 그저 교체수요 미미하게 교체수요로 버티는 성격 가겠죠 문제는 가까운 시점이에요 가까운 시점에 운전면허학원을 가고 하는 애들 자체가 적 80만 70만 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어떻게 2000년 넘어가면서 쾅 무너져버리면서 60만 대 50만 대로 진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 없어요 80만 70만 대면 70만 에서 60만 대로 유지가 되다가 50만 대 유지 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80 70 60 80 70 에서 바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60만 대에서 50만 그냥 뛰어넘고 40만 대까지 붕괴를 해버리는 인구구조 변화가 이미 나왔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게 노무현 때 저출산을 두려워했던 이유예요 2005년에 저기 43만 최고 저점을 찍었죠 그때가 1.05 그렇습니다 그때 저출산은 난리 났죠 저때 구조를 다 개혁했어야 돼요 그걸 개혁을 안하고 우리가 그저 자본팽창으로 버텨 와버리니까 국가 붕괴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주할 것 다음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요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미 등록 학원이 너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면허 발급되는 건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누구예요 이제 사회로 나오고 운전면허 하고 따고 따고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고 뭐 1,2년 그 다음 군대 간 그 전후로 해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운전면허 학원을 가죠 걔들이 보통 19,20이라고 할 때 지금 언제요 그러니까 2000년 지나고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0년대 초반생들 얘들이 지금 주력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어때요 60만에서 50만 40만 까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소가 가까운 시점에 운전면허 학원의 숫자를 굉장히 많이 줄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미래로 가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3년 5년 지나는 과정에서 다시 운전면허 학원이 예전처럼 500개 600개로 증가할 수 있어요 1년에 면허 발급 건수가 다시 예전처럼 100만건 120만건 150만건 이렇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40만대 겨우 근근히 버티다가 우리가 2015년생들 얘들이 이제 운전면허 따는 것도 한 15년 14년 정도 뒤죠 즉 우리가 운전면허 자동차 산업 전체로 본다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봐도 뭐다 15년 14년 15년 즉 한 2015년생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쾅 무너져 내린 그 2015년생부터 시작해서 운전면허 학원으로 가는 그건 언제예요 지금 2024년이니까 대략 2036년 7년 그 뒤가 되겠네요 2030년 중반대가 되면 그때는 이제 애들이 40만대 무너지고 35만 32만 이걸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얘들로 진입하면 진짜 차를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완전 붕괴하는 거죠 이미 붕괴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산업도 마지막으로 왔어요 거의 이제 우리는 살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숫자 자체도 적은 데다가 얘들은 돈이 없어요 사회에 나왔는데 돈이 없고 이미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진입해버리고 있고 그래서 얘들은 차를 사고 싶어도 소형차 밖에 못 사요 그래서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걸 자꾸 그 현대로 보면 아반떼 아반떼의 가장 싼 엔트리트윈 같은 것들이 정답이에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건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셀토스나 코너 같은 건 솔직히 별로고 쉐보레의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것들이 시장에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돈은 없는데 다 목적성이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세금도 적고 저백이랑 네 괜찮은 그 쉐보레 트랙스오버 같은 것들이 정답이에요 미래의 에스비고 그 다음 가격은 싸면서도 그래도 합리적이고 그 다음 부담 없고 그 다음 연비 괜찮고 자 요런 차로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되면서 쭉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덕지덕지 발라서 고급 고급 좋아요 좋아요 이런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대형세대 시장 계속 줄어들고 우리는 전체가 수축해요 자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동차 산업이 내수기반으로 유리함을 취하고 난 다음에 수출에 굉장히 뭔가를 경쟁력을 가지는 형태에요 순수하게 수출이나 그 곳에 만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경쟁력이 높지 않아요 내수시장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한국 자동차에 왜 밀렸을까요 걔들이 기술이 없어서 아니에요 걔들의 내수시장이 수축되면서 그리고 내수시장이 변화가 오죠 뭐예요 소형차 기준 내수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이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작은 차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작은 차를 사고 경찰을 사고 적은 걸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에서 일반 대형세단은 줄어들어 근데 일본은 미국 시장이 주력이었잖아 수출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주력인데 내수시장이 기존에면 큰 차도 사고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개발한 그걸 바탕으로 유리함을 치가하고 그게 수출해서도 똑같이 별도로 크게 연구개발할 것 없이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90년대 분개를 하면서 내수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수축하고 예전처럼 대형차를 안 타고 소형차 경차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소형차 경차 개발을 해야 되죠 내수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들이 수출로 파는 것들은 아주 큰 차를 원하던 그 90년대 2000년대 미국 시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걔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개발하는 거 이쪽에서 개발하는 거 그리고 더 문제는 뭐다 여기에서 내수시장에서 대량 생산하고 거기에서 이점을 취하고 수출을 가는 그 전략이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야 왜 내수시장에서 이제 그 수출에 먹히는 그 자동차의 시장이 너무 줄어들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유원화되면서 유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리함이 없어지는 이 시점에 한국의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에서 자본도 팽창하고 소비자들도 큰 차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내수시장의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그대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될 정도로 똑같은 시장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 하지만 일본은 내수시장의 자동차가 수출시장의 미국 시장의 자동차에 전혀 먹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냥 중형인 캡니가 일본에서는 대형차야 심지어 그 캡니도 일본에서 안 팔려서 단종이에요 그 정도로 네 서로 다른 시장이에요 즉 유리함을 취하지 못하는 일본과 마침 우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시장도 사람들이 또 겁먹돌았고 큰 차 타고 그것이 미국과 우리는 똑같죠 그러니까 내수시장의 유리함을 취할 수 있는 거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 차들을 넘어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산업의 형태로 보면 일본을 넘어선 게 맞아요 일부 현대기아차가 일본 자동차를 넘어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상태에서 다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유리함이 끝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마지막 팽창이 일어났지만 한국 시장에서 이제 빠르게 싼 차 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큰 차 비싼 차는 수요가 극감하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현대기아차도 이제 내수시장을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면 그걸 미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팔 수 있는 그 장점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 오직 고급 시장만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 않다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고급 브랜드 시장 자체가 적은 데다가 이제 제네시스가 순수하게 미국이나 소수의 국가를 위해서 그냥 연구개발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붙고 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플랫폼을 워낙 더 넓게 쓰긴 하죠 예전보다는 거의 중형가 하나 만들어 놓고 소형 만들기도 하고 대형까지도 해버리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순수하게 그 대형차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런 독삼사랑 이런 애들과는 비교가 안되겠죠 결국은 계속 밑에 있는데 연구개발비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한국시장과 분리되면서 마찬가지로 한국시장의 대형세단들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랜저가 미국 팔리다가 이제 그랜저가 미국 안 나가잖아 왜 그 시장은 없어졌거든 미국에서 끝났어 미국에서 먼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그랜저가 미국으로 나갔어요 근데 지금 그랜저는 미국 안 나갈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기 중동인가 어디에는 보이죠 그런 나라에서는 수요가 어느정도 있을 테니까 이게 우리가 마주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이 괴리가 발생할 때 한국이 내수시장이 팽창하면서 그게 수출했어도 똑같은 자동차들이 수요가 서로 맞물려 들어가면서 유리함을 취하고 그걸 일본이 넘어섰던 이유고 이걸 누가 경험하겠어요 이게 중국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지장의 세단들이 어때요 자 독삼사의 중국지장의 세단 중형 세단이 어때요 롱레인지 버전이 아니죠 롱버전이 나와요 자 세단인데 롱버전이 나와요 O시리즈의 롱버전 E클래스의 롱버전 자 그 다음 아우디의 A6의 롱버전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게 유일하게 전세계에 중국만 존재해요 중국 시장만을 위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랜저를 타고 소나타를 탔던 그 2000년대 지나면서 그 수요가 폭발했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수시장이 팽창하고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고 내가 더 큰 차를 타고 내가 더 성공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비 취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차를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독삼사조차도 중국 시장만을 위해서 롱버전을 내놓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올라온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어때요 마치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의 미쓰비시나 이런 것들 스바루에 대해서 동경이 없고 안 타는 것과 똑같은 현상 걔들이 안 팔리니까 철수했죠 자 똑같은 현상이 나온 거죠 중국에서 굳이 한국 차를 살 이유가 없어요 이미 중국 자동차 자체도 마치 한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올라오면서 스바루나 미쓰비시에 대한 동경이 없어지면 그런 애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철수한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도 이미 자국차가 많이 올라왔어요 현대기아차처럼 올라오면서 더 이상 한국 차를 동경의 대상이 아니야 안 팔리죠 반대편에서는 뭐야 세계에서 최고급인 아우디, BMW, 벤츠를 비롯한 고급들 포르쉐들이 있죠 그걸 중국인들이 선망하고 거기에서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고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당연히 중저가의 현대기아차는 밀려버리는 거죠 밀려버리고 빠져나온 거예요 중국 시장이 밀린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 스바루나 얘들이 철수한 것과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철수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은 현대기아차가 뭘 하겠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경쟁력이 낮아졌어요 거기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어떻게 밀어넣는 노력을 하지만 성공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아니 E클래스 E클래스는 O시리즈 같은 애들이 롱버전을 만들어서 파는 그 중국인데 제네시스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팔리겠습니까 거의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뭐 언제 철수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들어가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썼을 거지만 사실상 끝난 거죠 자 그러면 그 중국이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던 것과 똑같이 유리함을 취하고 자동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파급력이 크니까 그게 미국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든 중국 애들을 못 나오게 세계 시장으로 못 나오게 막는 벽을 치고 있는데 그 힘이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 물결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설축되고 결국 여기에서 아마 중국의 자동차가 한국의 밑을 쳐버릴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게 일본은 내수시장을 시키기 위해서 갈라파고스가 됐어요 완전 작은 소형차 경차 시장으로 가고 주거향강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예요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큰 차가 유리함을 취하기 위한 그 형태였죠 그 연구개발하면서 그렇게 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시장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그랜저티지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본 시장을 들어가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지금도 아이오닉 밀어넣고 있는데 그게 택시에서만 좀 팔리고 일반에서는 거의 뭐 실패했다라고 이미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 전기차 시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전기차 시장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작년에 그 미스비시아 니산의 합작 사쿠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게 일본 작년 시장의 40%를 팔렸어요 그러니까 경차 전기차 작은 합리적인 전기차는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그래서 아이오닉 5도 실패를 했어요 우리는 이 큰 차의 형태는 일본의 내수시장에 안 들어가요 다만 레이 전기차는 혹시 먹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기아차가 뭐 멀지 않아서 레이 전기차를 일본에 밀어넣어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다만 이제 그 가격이 문제겠죠 이미 니산 사쿠라가 그 정도 가격에 이미 보조금을 받으면 천만원대 중반 정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그건 모르지만 수출하면 사실 가격이 나오진 않아요 전기차를 한국에서 그 레이 전기차 자체가 배터리가 중국 거고 그러면 그걸 중국 배터리를 한국까지 와서 만들고 그걸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 자체가 효율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치고 팔면 팔릴 수는 있는데 점유율을 올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게 돈이 안 되는데 그렇게 미치고 파는 게 의미가 있냐 중국 일본 시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뭐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고 하지만 레이 전기차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문제네 중국의 자동차들이 커지고 있고 그 시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원래 같으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고 큰 시장에 다 먹어버려야 돼요 유럽에는 일본 먹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무서우니까 벽을 세워버리고 막아버리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보호무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무역이 끝난 거예요 자동차 산업은 보호무역으로 이제 특히 전기차 시장으로 가면 더더욱 보호무역하면서 유럽 보호무역 그 다음 미국 보호무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한국 일본은 뭐 열어줘도 상관없지만 일본은 열어줘도 들어가질 못하고 한국은 애매하고 정부가 열심히 막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보호무역하면서 걸어잠그는 나라들은 이미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무역에서 스스로 보호무역을 하면서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걔들이 일부 수출을 위해서 연구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보호무역 속에서 자기 나라 지키는 것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동차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주력을 해버리면 갈라파고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자동차도 미국자동차도 사실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 스스로 보호무역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걔들은 수출해서 장점이 없어지는 거야 반대로 자 망해가는 미국자동차 망해가는 유럽자동차 그 다음 한국 일본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 중국이 있다고 하면 중국은 스스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버린 미국 유럽자동차 이외의 시장을 중국은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얘들은 자유무역을 오히려 지금 전세계로 빠져나오고 밀고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든 잘 팔리도록 노력하기 위한 차를 연구개발하고 만드는 거예요 중국은 반대로 미국과 유럽은 스스로 동굴 속에서 우리끼리만 여기 있자 이거예요 그럼 걔들의 자동차는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가치가 없어져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래의 자동차 산업은 3년 5년 지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국이 다 먹어요 그리고 그 보호무역 속으로 들어가버린 그 미국의 그 속에 있는 상태에서 애플이 자동차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해봤자 의미가 없죠 왜 애플은 스스로 생산하기는 힘들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결국은 중국을 통해서 생산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 중국과 미국이 사실상 자동차 산업에서는 벽을 세우고 미국이 보호무역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애플이 쏟아부은 돈이 거의 1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때려붓고 만들어봤자 중국산이야 그걸 미국 안으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 안에 못 팔아 중국 시장이 팔아야 되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게 ODM이야 다른 애들이 더 잘 만들어 중국 애들이 그 다음 거기에서 만들어봤자 그걸 다른 나라에 팔아봤자 BYD 같은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가장 밑에 있는 애들 미친 듯이 원가 절감하면서 만들어버리는 그 BYD 같은 애들과 가격 경쟁도 안 돼 상품성에서도 안 돼 그 다음 미국 안으로는 못 팔아 그러니까 애플이 자동차 산업을 놔버린 거예요 이건 미래가 없는 거야 핸드폰과 다른 거야 자 애플이 얼마나 정보가 많겠습니까 근데 걔들이 자동차 산업을 놨다 이 꼴 뭐다 미국의 보호무역은 더 강하게 간다 자동차 산업에서 결국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도 끝난 거예요 미국만을 위한 갈라파고스야 그걸 어떻게든 뚫기 위해서 중국 애들이 멕시코 공장 두들기고 한국 공장 두들기고 하고 있죠 우회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우회로까지 다 차단하는 노력을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어부지리로 한국 같은 애들도 미국과 이제 한미 FTA로 인한 유리함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안 하면 중국은 계속 한국의 우회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한국 우회를 통하면 어렵진 않아요 한국에서 해서 멕시코 이용해서 중국으로 가버려 미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건 지금 한국 자동차가 가는 방향과 길과 똑같거든 그걸 막아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한국 자동차도 미국으로 소출해서 유리함이 없어져 버려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답이 없어 그럼 우리도 이제 지금 선택의 갈린 길이야 중국 애들이 한국에 우회로를 해서 생산 못하게 아예 다 막아버려야 돼 한국의 유리함도 다 막아버려야 돼 우리도 중국과 무역 자체를 자동차 산업에서는 끊자는 거야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 한국에서 인건비 올라서 이미 부품 공급이 안 돼 그 부품 공급 안 되는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부품들이 계속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의 상당수의 부품들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걔들이 부품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다음 중국에서 선적하고 들어오는 부품이 언제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그 밑에서 수면 밑에서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부품 의존도가 중국에서 심해지고 있어 우리는 부품 공급에서 이미 중국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과 중국이 우리를 우회로로 쓴다고 우리가 중국과 무역을 자동차 산업을 끊어버리고 우리 걸 지켜서 우리가 한미 FTA를 유리함을 취할 수 있다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부품 산업이 붕괴해버려 밑에 부품 공급 자체가 안 되면서 우리는 자동차 산업이 오히려 붕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막지를 못해 중국이 우회로로 쓰는 걸 결국은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의 그걸 끊을 수밖에 없어요 벽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핀셋으로 한국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유리함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게 한계가 있고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여러가지 복합적인 형태에서 빠르게 수축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미래로 본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래가 없어요 당연히 한국 자동차에 투자하는 건 미친 짓이죠 그냥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수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일들을 생각하시거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대출은 집에 대출은 30년씩 20년씩 다 끊어놨을 거잖아요 아직 대출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는 그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아요 지금은 그게 뭐 한 20년 30년 영원할 것 같죠 글쎄요 한 5년만 지나 보십시오 굉장히 다른 걸 현실에서 느끼실 거예요 자 구조에 대한 복합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다 방구석에서 부럭을 긁으면서 뭐다 개소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